아직도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엄청 힘들어 오늘 얼씨구 뭐가 있어 뭐가 안맞어 얼씨구 60세의 저세상에서 나를 내리러 오지 아직은 저를 보고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세상에서 우리 대리러 오지 아직은 생활에서 못 간다고 전해보리 80세 저세상에서 우럭발 대리러 오지 해이 마만만 났어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세상에서 우럭발 대리러 오지 남자랑 니가 복잡해서 정량 정답 전해라 대세 대세 저세상에서 날 뵙을 떠내네 온 날 조금 시에 바랍 전해라 전해라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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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 Southern 집에 왔고 오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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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슈 오랭 오 고개 오 아 아 고개 너무 상해서 못한다고 전해라 구십세에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든 하나씩 갈릴 때 정말 나 전해라 구십세에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든 강남원세에 아무 말을 잡고 있다 전해라 배로시대 저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든 강남원세에 남은 강남원세에 왔어 있다고 전해라 나리나 아리나 아라라리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라고 여러분 건강하세요!